9월 모의 평가 한번 봤는데 어땠어? 이게 우리가 막 우와 너무 새롭다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었지 그치? 근데 뭐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대비하고 있는 방향이랑 상당히 많이 부합하고 있어서 수능 대비 자체는 막 부담스럽진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8번 한번 출발해 볼게 지금 얘는 보니까 정보를 한 방에 줬네 한 방에 줬어 뭐야 0분의 0 꼴 0분의 0 꼴 F0은 0 F1은 0 그리고 프라임 정보 프라임 0 프라임 1은 1이다 그치? 그럼 우리 프라임부터 쓸까? F' X 싸악 쓸게 0을 넣어도 1을 넣어도 1이 나오게끔 괜찮죠? F' 0 F' 1은 1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최고창이 A라고 생각해봐 최고창 개수가 그럼 미분당했으니까 3A겠지 1크 1벽 정리 좀 할게 나도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귀찮아하는데 이건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적분할 거거든 적분 AX3 마이너스 2분의 3 AX제곱 우리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0분의 0 꼴 0 넣으면 0이야 Fx는 지우게 들고 지울게 1 넣으면 또 0이니까 음.. 암산인가? 불가능하구만 2분의 1에 하고 갈게 착착착 지금 1 넣었어 음 음 음 더하기 1은 아 1 넣으면 0이라며 A가 몇이야? 2네 맞지? 음 음 음 꿀스럽구만 싹 A는 오우 들어가면 안되지 들어가면 안되지 그대로 있어 쫙 A는 2 됐지? 음 음 음 뭐 2를 이렇게 좋아해 F2 끝내자고 2 2 4 8 음 16이구만 쓱 그 다음에 뒤에는 2 2 4 8 마이너스 12이구만 음 그럼 더하기 2 몇이야 이거? 6이구만 정답 6이네 있어? 있음 정답이죠 됐지? 어 요런 느낌 간단하고 우리가 수능문제를 풀다보면 충분히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살짝 한 발 더 나간 문제를 많이 만나는 거 알지? 지금 요런 케이스 그치? 그리고 특히 한 번에 주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 봐 야 이거 나올 건가 봐 그치? 계속 내는 거 보니까 지금 보면 이거 정답 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생각해보고 물론 제가 모의고사 넣겠지만은 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속도를 줬어요 뭐 적부의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갑자기 내 말을 무시하듯? 가속도를 말해 알았어 이제 미분 한 번 하자 가속도 마이너스 12t 제곱 흠 됐고 더하기 24t 됐고 가속도가 k 넣었을 때 10이다 k를 쏙쏙 넣었더니 12인가 봐 그치? 음 상당히 고급스러운 얘기구만 얘는 지금 가속도가 10이다 어이 씨 그럼 12하면 약분하자 마이너스 넣어서 약분할게 마이너스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보니까 1이네 1 그치? 1 넣으면 딱 나오네 그치? 1초였나봐 1초 어디갔어 어 1초 됐고 그럼 3초에서 4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이거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 헷갈리면 안돼 그치? 항상 중요하고 지금 속도를 봤을 때 이게 너무 쉬워서 내가 그린다 4t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얘는 지금 3인가 보구나 그럼 0하고 3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면 그래프하고 그려보는 거야 0에서 찹찹 웡 푹 이런 느낌인가 봐 속도 그래프가 이렇다고 지금 내가 구한 3초 4초에선 속도가 음수야 지금 뒤로 뛰고 있다 알지? 음음 가보자고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에서 3부터 4까지의 면적을 구하셔도 괜찮고 쟤를 부정적분해서 넣으셔도 괜찮고 그건 너네 맘이니까 알아서 해 나도 내 맘이야 휙 휙 4t3 적분해서 나는 4 넣고 3 넣고 빼야지 그치 그럼 아마 정답이 음수가 나올 것 같아 그치? 그걸 양으로 바꿔야 돼 움직인 거리니까 그치? 움직인 거리는 양수잖아 항상 그치? 자 보니까 46 아이씨 무슨 256이 나오고 난리야 이거는 그 다음에 더하기 81 굉장히 소소한 숫자가 나오네 또 여기다 가보자 야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계사를 잘못한 거야? 왜 이래? 더하기 사실 지금 4가 4번 곱해지는 게 또 나오네 256에다가 빼기 339 27 108 난리구만 이거 마스 27이야 근데 요건 잠깐 기분 좋아졌네 그럼 선택지에 이거 음량으로 깔아놔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양양거리는 거 보니까 뭐 내가 마스 7 나왔으니까 27이겠지 라고 하지 말고 이동 거리니까 내가 움직인 거리니까 양수다라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자 생각해 봐봐 이전에 우리 모평에서 한번 나왔잖아 이미 이거 그치? 위치 변화량 이동 거리 잘 알아놓는 거에요 추가도 한번 할게 추가적으로 이것도 잘 알아놔 만약에 지금 얘가 3초 4초가 아니라 얘가 2초 4초가 나왔다면 어떻게 바뀌겠어? 문제가 보시고요 2초는 여기에요 그쵸?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양이라 앞으로 갔을 거고 3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갔을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알지? 요거까지 한번 알아보자 알겠지? 그리고 요걸 가지고 2초에서 4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물어볼지 아니면 움직인 거를 물어볼지 요정도만 대비하면 될 거 같은데 됐냐? 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지 그치? 물론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에 쏘갈쏘갈 넣어드릴게요 10번 이 문제도 좀 약간 특이하지 않았어? 특이하다는 게 아까 우리 8번처럼 누구나 만나보는 문제인데 살짝 꼰 그런 얘기지 그치? 교과서에 펴보면 있는 얘기인데 자 보니까 얘는 주기가 음 B분의 2구만 B분의 2인데 여기 정수리 부터 여기 정수리까지는 당연히 B분의 2에요 한 주기잖아 그치? 응응응응 그 다음엔 지금 넓이고 그랬으니까 높이는 A구만 넓이가 싹싹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몇이라고? 어 넓이가 5라고 좋았어 됐지? 응응응응 그럼 B분의 2가 5네 5A 기울기로 5B 요 얘기가 좀 특이하죠 키울기 요건데 사실 여기는요 뚜두두두두 한 주기를 4등분 친 거니까 주기가 아까 B분의 2였으니까 X 증가량은 B분 2B분의 1일 거예요 B분의 1을 4등분 했어 4분의 1 쳐가지고 샥 뭐 Y 증가량은 당연히 A죠 곱하기 얘는 지금 보니까 한 주기 하고도 한 칸 더 갔어 그럼 나 이렇게 써야지 왜 이렇게 썼는지 알지? 응응응 한 주기 FULL로 가고 그 다음에 방금 갔던 만큼 4분의 1만큼 났으니까 그치? Y 증가량은 항상 A예요 이게 몇이라고? 야 4분의 5 상당량 귀찮게 하는구만 얘는 지금 보니까 A가 2AB 곱하기 야 넌 뭐냐 5분의 2AB네 5분의 2AB 됐고 4분이에요 정리 한번 해 봐야겠네 오우 너무 귀찮다 이거 너무 귀찮아서 노란색 좀 갖다 쓸게 A가 5B네 출동 A도 5B 그러면 A가 5B니까 10B제곱 곱하기 A가 5B니까 여기도 10B제곱인데 얘 때문에 2B제곱으로 짜잔 됐지? 응응응응 그 다음에 야 이것도 있는데 괜히 뭐 난리를 쳤네요 싸악 하고 이 정도면 정답인 것 같으니까 빨간색 가자고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20이고 그러면은 5약분하면 4고 16이고 그러므로 B사승이 16분의 1 물론 여기서 이거 알고 가야 돼 니네 이거 알고 가야 된다 B는 뭐야? 플러스 마우스 2분의 1입니다 니네 정석작 같은 거 찾아보시면 항상 교과서 아무거나 펴보시면 뭐라고? 주기는 요 앞에 있는 값을 뒤집어서 2파이 곱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물론 이 문제는 양수라는 게 있겠지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언제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5네요 싸악 11번 가보자고 얘는 앞서서 말했던 8번 10번처럼 역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살짝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그렇지? 보면 얘는 딱 보자마자 보여주고 싶어 이거 미분병 걸려 미분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 그렇지? 뭐야? 1 넣어줘야지 그래서 F1 여기다 바싹 붙여 쓸게요 1 넣으면 2 더하기 4에 더하기 빵 됐죠? 근데 마침 또 앞에 아래에 1이 있어요 와 궁금하죠 그러면 양쪽에 뭘 넣어준다? 0 넣어준다 다 날라가네 0은 3 에 여기 좀 이제 겐지 쓰러면 쓸게 겐지로 0, 1, F, T D, T 좋았어 쓸대로 쓰면 좀 멋있지 않겠지? 요건 바로바로 샥샥 쑥 왕 이렇게 넘길게 뭔가 약간 이왕처리한 것처럼 할게 됐지? 얘랑 얘랑 어떻다고? 3, 2, 2 으등 하시며 A는 마이요 저네 좋구냐 됐냐? 야 그러면 이제 F3만 구하면 되니깐 드디어 밀어오고 차마왔던 미분 한 번 막해 흠흠흠흠chemical 약간 지금 들어가라 여기다가 미분 좀 한 번 하자 에너워서 띠흠흠 범람해서 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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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응 스읍 싶흠 6x 제곱 에다가 A는 알지만 그냥 잠깐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3A 집에 보내주고 더하기 FX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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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감 타임 그럼 F' 잡아주면 X 싹싹싹 6X 마 플러스야 플러스 왜 그래 갑자기 맞냐 A를 넣어주자 안되겠다 이것이 마사 됐어? 음 됐구만 그럼 이제 정답이다 3 넣어달라니까 FX을 플러스 C 아 이걸 써야 되네 또 마 6이야 1 넣으면 마 6이야 1 넣으면 너 마 5네 마 5 됐죠? 여기다 3을 살포시 넣어주시면 빨간색이 됐어요 정답 되겠네 27 어? 암산불가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5 요우 전해줬군요 근데 10이네요 10 전해줬구만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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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너네 8번 10번 11번만으로도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누구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에서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거기서 솔직히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을 추가했지만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 상술 대입해서 정리하고 미분한다 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잖아 그치 도형이군요 우리 도형은 12번 내기로 약속했나봐 그치 보니까 싸인 BCD도 알려줬구요 여기 귀찮은데 저거 BCD는 좀 말이 기네 반지름도 좋고 완벽 가보죠 일단 지금 우리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도형이지 그치 뭐야? 원과 삼각형의 관계 먼저 60도인데 내 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이다? 180이다 그래서 여기가 120도에요 전 요렇게 쓸게요 그리고 아까부터 떠들고 있는 그 BCD는 여기네 여기 여기 괜찮니? 그치? 응응 요렇게 써놓고 여기 뭐 값은 안 쓸게 앞에 써있으니까 싸인이구요 BD랑 CD인데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 각을 지금 알려줬는데 BD를 물어보는 건 이건 좀 무례한데 그치 싸인 BCD 뭐라고? 루트 7분의 1라고 할게요 저 그냥 저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BD요 끝났네 끝났어 싸인 정리지 뭐 ER ER은 오케이 4루트 7 쾌거 8이네 야 BD 8이다 8이야 싸악 써놓고 그 다음에는 뭐 CD든 BC든 뭐만 하나 물어볼 것 같은데 뭐 물어보니? CD 물어본다 어 우리 목표가 이거네요 여기 여기 L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 BC 알고 있죠 사실 한 원 안에 있는 삼각형끼리는 뭘 주고받아? 제가 싸인 정리 다 주고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차 60도에 대해서 이건 흰색으로 할게 싸인 3분의 파이 분의 PC 는 ER 딱 해보니까 60도를 2분으로 3이어서 2루트 21이야 아주 지저분하구만 2루트 21이야 됐지? 게임 끝 코사인 요거에 대해서 정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4 84 8 8 6 14 좀 약간 귀찮네요 살짝 마이너스 16에 코사인 120도면 사인 30도라면 9만 다르니까 2분의 1이라 플러스 8 꿀스럽구만 L제곱 꿀스럽긴 한데 살짝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게 뭐냐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20이야? 뭐 이게 돼? 잠시만 오 진짜? 2랑 10 오 씨 된다 2랑 10 요거다 그쵸? L이 2네 마이너스 2가 아닐 거야 너 2 정답은 그러면은 우리 저거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몇이야? 10? 저거 저거 있다 2번 그쵸? 아니 제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원 안에 뭐라고? 내접해 있는 삼각형끼리는 사인 정리를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쵸? 사인 60분의 BC나 사인 요기분의 BD나 사인 요기분의 CD나 사인 요기분의 AB나 다 똑같이 ER이야 한 원 안에 내접하면 사인 정리를 공유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13번 제가 상당량 강조하는 문제죠 그쵸? 저는 당연히 이게 SM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 그쵸? 제 예상보다는 좀 쉽게 나왔는데 가보자 첫 장이 45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으실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식 막 난잡하게 풀지 말라고 그랬지 깔끔하게 묶으면 된다니까 M 마 1 D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풀 2 D 맞죠? 아 좋았어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풀 때는 서로 그냥 부호 안 바꾸고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넘겨서 D로 묶어버리면 지금 M이 날아가기 때문에 D가 무조건 0이 돼서 모순이 되죠? 아니 이 모순 되는 거에 자연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자연수 D가 나오면 진짜 해고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부호가 이쪽을 바꿉시다 나는 그냥 나왔다고 아 나는 그냥 나왔다고 난 부호 바꿨다고 이런 느낌 90 삭삭 어 뒤로 묶어지만 E M 프릴 이렇게 계속 킵 해주라 그랬지 모양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얘가 뭐 3일 때 1은 안 되니까요 3 5 7은 안 되죠? 90이 7의 배수가 아니라서 9 그 다음에 뭐 11 13 15 15도 되겠다 있겠지만 얘 좀 보게 아니 첫차는 마이너스 45야 예를 들면 공차가 10이야 10 아니 15 많이 주자 15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래 어? 이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 아니야? 15면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음음음 이런 식으로 가지 공차가 15면 근데 이래도 봐봐 거의 마이너스 90에 육박하는 거 보이죠? 물론 얘는 만능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얘보다 커야 된다잖아 지금 얘 공차가 작으면 어떻게 돼? 공차만 오여봐 그럼 여기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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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커야 돼요 공차 작은 애들은 버려 버려 꺼지라고 전해주세요 얘 3이면 몇이야? 듬직 얼마나 좋아? 마사 15 마15 양양양양 합쳤을 때 마이너스 100보다 커요 항상 그치? 작아진 키스가 없어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얘 10 몇이냐? 18이죠 18 제가 좋아하는 18 나왔네요 18도 꽤나 든든한데 해볼까? 마이너스 45 18 빼면 마이너스 27 맞죠?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맞죠? 그 다음에 양양양 할 건데 아무리 음수끼리 더해도 마백보다 내려가진 않아 그치? 얘는 10이요 이게 딱 탈락 냄새가 확 난다 얘 마이너스 35 아니 꺼져 꺼져 너무 음수가 너무 많아 더했을 때 마백보다 작아진 경우가 있잖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됐지? 더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어 딱 지금 요 둘만 답이니까 40 아니 뭐 선택지 봐도 더 안 하겠다 그치 됐지? 요런 느낌이야 야 이런 문제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클래식이야 나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볼 땐 뭐 중요하다고? 자연수 정수 이런 거면 식을 묶은 채로 판단해 본다 맞아? 이제 14번 코난도겠지 그치?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건 제가 수업 때도 강조했지만 기출도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먼저 요 첫 줄 읽으면서 가벼운 마음 왜? 0 2 뭐 대충 3차 함수랑 뭐 이렇게 생각나보다 대충 멀쎄 익혀놓고 3차 함수랑 뭐 어 GX 그리는 거구나 GX는 뭐지? 0 이전 0 포함해서는요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였지? 0, F0을 X축에 갖다 맞춰라 라는 얘기지 그치? 과외 가서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 것처럼 해보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 이 3차 함수의 요 부분이 어디에 가도록 X축에 가도록 갖다 맞추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 그림을 제가 지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는 3이라고 할게요 3도 한번 뚫려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라고 슈우 스챙 한 다음에 퐁 푹 이게 뭐냐면 요 그림이거든 요거 근데 그 어디만 그리라고 그러냐면 X 이전과 X 포함 즉 여기만 그려야 했어요 꼬랑지만 헹 뭐 이런 느낌 자 그럼 요 파란 부분은 어떻게 인식이 될 거냐면 요 파란 부분은 요 부분으로 처리를 할 건데 아 이 부분은 저런 정식이 뭐냐 근데 이런 생각 들잖아 야 이거 너네 잘 보고 수능 잘 봐서 내년에 이제 과외로 갔어 과외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야 이건 X축으로 P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거야 마 P만큼 근데 애가 못 알아 그럼 어떡해 사실 너네도 읽어봤잖아 시거 봤어야지 예시 항상 주잖아 기억에 그치 한번 해보자 P가 1이래 그럼 이 파란색 파트를 P가 1이니까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 돼 자 다시 말할게 이제 고급스럽게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야 이 그래프를 갖다가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후에 원점을 지나도록 위아래로 평행이동시켜라 란 뜻이지 왜? 0 넣어봐 딱 0 되어야 되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 여기가 1이니까 한 칸 옮기시면 얘가 여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걸 원점 지나게끔 다시 맞춰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야 얘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약간 너무 급격하게 내려와서 제가 음 그림을 좀 입고에 그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얘가 지금 이 부분을 싹 들어올린 거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적당하게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할게 뭐라고? 이동한 후에 원점을 지나도록 위아래로 이동시켜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되니? 음음음음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 2였던 애가 왼쪽 한 칸과 살짝 들어 올려졌는데 그럼 역시 1에서는 기울기가 몇이다?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 GX요 P가 1일 때 어떻게 생겼어요? 왼쪽은 그대로 얘는 여기서부터 잘라 뚝 잘라서 허허 이동시켜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기울기 0 됐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상으로 생겼어요 이게 GX입니다 여기 미음 불가능해요 따끔 봤지? 난 기울기 0으로 간다 이 느낌 얘는 나 1 아니야 0 아니야 이런 느낌 이거 기억에서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사실 끝났어요 이 문제 왜냐하면 그럼 좋아 지금 이 우측 파란색 부분을 왼쪽으로 P만큼 이동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쯤에 처음부터 읽었으면 더 좋았는데 니은에서 눈치갈 수 있죠 리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라는데 애초에 지금 문제에서 양수 P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더 좋지 그치 여기에 저 양수 P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야 근데 얘를 적당히 옮겨서 0 이전은 지우고 적당히 위하를 들어서 맞추는 과정인데 리분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방금 안 됐잖아 그치 이 1부분을 딱 잘라서 휙 휙 하면 안 됐어 왜? 으 떨어지니까 얘는 기울기 0으로 가니까 우측에도 0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0의 내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죠 얘를 어떻게 하는데 끼익 끼익 붙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살아남은 거죠 그럼 이게 GX가 어떻게 돼? 샥샥샥샥 지우면 GX 기울기 빵 이런 느낌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기울기 0인 부분 3차 함수에 몇 개나 된다고 그치 여기 자극자신 제외하면 나밖에 없어 되냐 P가 2보다 크다는 거 보니까 여기 2인데 최소한 지금 이 그림이야 만약 2보다 커 3이면 얘가 그대로 가서 여기서 더 급하게 휙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얘는 미분도 불가능해 영 갑작스럽게 뾰족 이런 느낌이야 정적분 값이네요 마일부터니까 제가 정적분 한번 여기서 해보죠 마일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됐지 GX를 갖고 올 건데 이쪽은 절대 안 변해서 이 면적은 음수로서 나와요 그치 정적분에서 0보다 큰 하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데 잘 봐 방금 했던 거 탄력 그대로 받으면 2 이상이라고 하는데 2일 때 봐봐 2일 때 그럼 이 부분만 딱 떼서 가져가는 거 보이죠 만약 3이면 이 부분 떼서 가져가는 거 보이죠 만약 4면 이 부분 떼서 여기 붙일 건데 잘 봐봐 2일 때 여길 붙이면 그래프가 제가 이쁘게 그릴게요 지우기 0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치? 여기 3 떼서 만약 P가 3이면 끼익 갖다 붙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4 여기 있는 거 떼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야 0부터 1까지는 P가 커지면 컬수록 점점 가파라져서 먹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지 그치 지금 얘가 뭐야 P가 2일 때 얘가 P가 3일 때 얘가 P가 4일 때 이런 식이야 계속 선단 말이야 즉 2일 때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 그때 정적분 값 몇이다? 마일부터 음 1까지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때? 완전 똑같죠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점대칭성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이렇게 가 어때?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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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런데 이걸 떼서 싹 붙이니까 여기가 완전 똑같아 정적분 값이 음 양 상쇄 그런데 P가 더 커지면 음 양 이니까 상쇄가 아니라 좀 남쩌 그래서 언제네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괜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차 함수 개형은요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다 내가 잘 한다 이 정도 들고 수능 보러 가면 개 털려 수능 내는 사람이 3차 함수는 애들이 완벽하게 알겠지 100% 왜냐하면 내는 사람들은 싹 존네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1차 함수는 짝대기니까 죽은데 싶고 2차 함수 모르는 놈은 뭐 뭐 수능 보면 안 되고 3차 함수 당연히 이건 100% 알겠네 그럼 애들이 이런 사고의 흐름을 갖고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 2차는 너무 쉬워서 다 할 거고 3차가 제대로 공부하는데 처음이니까 애들이 아마 완벽하게 할 거야 이런 말 같지 않은 생각을 갖고 애기 때문에 너희들 3차 함수 너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드디어 나왔어 15번 거꾸로 가는 수열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밀었던 수열은 항상 이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 한번 보자 일단 첫 줄을 읽으니까 뭐 A가 말과 뭐 말과 이상인가 봐 그리고 점화식을 세 갈래를 줘요 미친 뭘 탈지 이 범위에 따라 결정된대 근데 범위 보니까 뭐 말부터 1까지밖에 안 따지네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였어 5랑 6을 더하니까 0인데 5개밖에 안 더하네 이거 A6은 뭐야? 이런 생각 아 요거부터 써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봐봐 A5 더하기 A6을 할 거잖아 근데 A6은 A5로부터 생성된단 말이야 A5가 여기 들어가서 음 돼가지고 요건지 아니면 A5가 여기 쏙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여기 쏙 들어가서 이걸로 만든 건지 즉 얘는지 얘는지는 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A6의 후보들이야 그치? 근데 둘이 더해보니까 미친 0이 된데 해보자 얘는 지금 보니까 둘이 더해보니까 A5가 몇이야 이거? 마2네요 그쵸? 마2여야 되는데 야씨 범위는 없잖아 개소리네 다시 요거 둘이 더하면 뭐 A5가 0이면 돼요 0이면 되고 얘 둘이 해보니까 A5가 그냥 2면 되네 야씨 범위 안 맞다니까 그치? 버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 A5는 몇이다? A5 A6 더해서 0인데 이렇게 생긴가 보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A5는 다시 말하지만 0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거를 뒤에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샅샅샅샅 가보는 거야 알겠지? A5가 0이라는 거 밝혀놓고 해보도록 할게 여기 써볼 건데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쓸게요 여기 A5 여기는 A4 A3 야 다섯 개야 다섯 개 그냥 가볼 수 있잖아 우리 먼저 A5가 0이니까 놓고 시작합시다 저도 이거 딱 보고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천재만 음 배턴이 이렇구만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 다 저도 해보면서 안 거예요 자 출발 만약 5가 0이라면 4는 과연 뭐였을까 2노선을 탔는지 2노선을 탔는지 2노선을 탔는지 모르니까 다 해봐야 돼 얘가 만약에 0이라는 결과를 내려면 얘는 마일이었네요 좋았어 마일은 범위 안에 있고 딱이네 얘가 0 되려면 뭐 얘는 0이었나 보지 그치 음음음 얘가 만약 0이려면 얘는 1이었군요 다 범위 안에 있고 행복하네요 세 갈래 촥 야 근데 난 여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여기 살짝 눈치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부터 해봤거든 보통 얘 갈래치면 위에부터 해보지 않나 그치 여기서 얘가 만약 이제 마일이라면 쓱 넘어가면 1되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범위 안에 없네 탈락 아 나 진짜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락한 애가 생기네 그치 범위 안에 없잖아 그럼 다시 가운데 삭 해보니까 마일에서 가운데 도선을 탔다면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범위가 여기 딱 맞구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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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마지막 얘는 마일 나오려면 마 3 2분의 3이면 돼요 확 쓰자마자 개소리인 거 느껴지죠 얘네 얘기했잖아 마일과 1 사이 있는 수만 갖고 놀고 있다니까 넌 좀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런 X들이 생겨요 존나 좋군요 그치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았어 탄력 받아서 한번 가볼게 얘 이제 날라갔으니까 마 2분의 1은요 삿 삿 퍼지겠지 얘가 만약 마 2분의 1이라면 넘어가면은 2분의 3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되고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뭔가 행복하고요 얘는 반자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요 좋죠 지금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시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2랑 2인데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점 라타투이죠 마이너스 2로 나눠도 수열은 1받고 튀어나가 마일과 1받고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이미 넘어간 애가 마이인데 여기서 음수가 되게 타고 있으면 마이너스 2점 라타투이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마일과 1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마일과 1 사이 있는 수만 취급하는데 그럼 여기는 뭐다?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겠죠 언제? 음수 1때요 그리고 이거는 한 칸 남았으니까 그냥 해봐 해보면 아는데 전 여기서 알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 알 필요 없어요 해본 다음 아셔도 돼요 어차피 마지막 문제니까 파란색 야 5개 합쳐갖고 양수여야 된다는데 음수는 음수만 낫는 거고요 빡빡 그렇지 이 식은 무시하게 되고요 계속 음수만 빡빡빡 낫습니다 그럼 합의 음수겠지 이 노선은 무슨 노선? 쓰레기 노선이에요 그래서 집에 보내시면 됩니다 아예 없는 노선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음수는 음수만 뱉는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이거는 착착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다시 한번 쓰고 해보도록 할게요 0 위에서 여기는 0 그리고 여기 아래로 1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 자 4에서 3으로 가려면 0이었으면은 얘는 지금 가운데 이건 내가 다 써놓고 했으니까 같이 써놓고 하자 어차피 0은 계속 0을 낫는다 가운데 노선 자 0이 앞서서 어떤 거 낫는다 0이 0 넣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일 나오잖아 그렇지? 마일은 어차피 나와봤자 음수를 계속 낫을 거니까 0, 0 음수는 택도 없어요 버려주세요 됐지? 그럼 0이 또 낫을 수 있는 건 이거요 휙휙 1이네요 됐지? 그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점화식이니까 0은 0, 1을 낫는다 그럼 0, 1을 낫는다 0, 1을 낫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음 그 다음에 이제 1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 1은 이거에 의해서 2분의 1 하나 나올 거고 그렇지? 2분의 1 그리고 1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1이 또 나와? 그럼 안 되지 1 나오면은 마일 아, 2분의 1이구나 없네요 그러면 1 넣어보니까 2분의 1 나오는데 그럼 범위 안에 없죠 좋네 좋네 0은 0, 1을 낫고 1은 2분의 1을 낫는다 1은 뭘 낫는다고요? 2분의 1을 낫는다 지금 막 모이고 있어 정답이 그치? 자 그럼 마지막 2분의 1은 뭘라 지금 2분의 1은 여기 넣어보시면 범위 밖으로 나가서 안되고요 여기 넣어보니까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3 됐습니다 정답은 빰빠바밤 빰빠밤 얘네 킵하시고요 어차피 합이니까 합해놓자 명예전당 올려놔야지 1 1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세팅해놓고요 지울게요 어? 지우면 안된다 이게 지금 오 씨 봤어?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1은 뭘 낫는다고요? 얘네들 낫는다는 거 있죠? 보고 베끼었어야 되는데 씨 1은 2분의 1 낫고요 운이 좋구만 여기 4분의 1 4분의 3을 낫는다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A2까지 구해져 있죠 점화식 보고 베끼어야 되니까 이것이 또 다고 할 수는 없잖아 점화식의 특성 계속 쓰고 있죠 아까 앞에서 익힌 걸 다시 뒤에서 쓴 것 뿐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분의 1은 8분 위로 좀 쓰자 자리 없을 것 같아 8분의 1이 쓸 거고 여기다 넣으면 8분의 7이요 다시 한번 암산 4분의 8 4분의 7 8분의 7 오케이 됐고 4분의 3은 8분의 3 될 거고 이건 뭐 국룰이고요 그리고 4분의 4 넣어주면 8분의 5 되겠네요 그렇죠? 음 얘는 몇이야? 1 1 뭐 다 1이냐 그래서 뒤에 구한 것도 1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핵심은 거꾸로 가본다예요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거꾸로 가보기 드디어 나왔네요 즐겁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몇 개 써보는 게 맞고 다 써봐도 괜찮아 사실 이건 근데 음수 안 된다라는 거는 눈치 채셨어도 되고 못 채셨어도 되는데 내려오면서 봤죠? 0이 낫는 건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저도 여기 그냥 위에 거 보고 베낀 거 보셨죠? 저만 지금 반복성 있는 거 생각하시면서 쫙 구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 됐지? 우리 그러면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그럼 우리 주관식 한번 들어가 볼게 19번부터 한번 보자고 맨날 우리가 개무시하는 평균 변화를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0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4 빼기 0분에 여기 4 넣고 0 넣고 뺀 건데 아니 솔직히 여기 4 넣은 건 얘랑 다 약분당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4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런 느낌인 거야 4 빼기 0분에 여기 4 넣은 거 빼기 0이니까 그치? 4 한번 약분 됐다고 생각하면 돼 몇이냐 이게? 446에다가 21에다가 20에다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마3 한번 해주시고 근데 그게 F'A니까 사실 미분해서 그냥 A 넣은 거야 그치? 마이너스 12 A 그리고 더하기 5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고 이제 만족하는 A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자 정리해보면 3A제곱 마이너스 12A 그리고 더하기 8 은 0 A값의 곱이니까 아무래도 답이 3분의 8이겠죠 아 물론 이게 0과 4 사이에 있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얘네들의 지금 0과 4 사이에 0 넣어보면 양수 4 넣어보면 지금 양수네요 0일 때도 양수 4일 때도 양수 그리고 축을 보니까 지금 2네 2 넣어보시면 2사 12 음수죠 즉 0일 땐 양수 4일 때도 양수 그리고 축인 2일 때는 음수인 거 보니까 얘가 아마 요렇게 뚫은 것 같아 그치?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20번 한번 보자고 일단 3차 함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보통 여기 3분의 1이 있어요 2분의 1이 싹 되는데 그치?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건 지금 그치? 자 이건 뒤에 좀 다른 풀이도 한번 얘기해 줄 거니까 먼저 이거 붙어보자고 보면 얘가 절대값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 절대값이 풀리는 때가 언젠지 알고 싶지 그치? 그래서 한번 요 안에 있는 수식을 정리해 볼게 2분의 1 X3승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부호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보면 돼 그치?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11X입니다 얘가 절대값 안쪽에 있어 지금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일단 뭐 2분의 X로 묶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1 어? 맞어? 22죠? 22로 한번 해봤거든 근데 잘 봐 얘가 막 음량음량 보고 바뀐 데가 푹 뚫려가지고 여기서 주기 0에서 한번 얘는 인수문에가 0 안 돼서 판별식 짓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일치인데 88이라 음수인가 보이지 한마디로 지금 얘는 쓰고 지울게요 0에서 한번 뚫고 다시 안 뚫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절대값에 영향을 받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0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야 X가 음수면 너 부호 바꿔서 나올 거지 끄덕끄덕 너 X가 양수면 부호 안 바꾸고 나올 거지 끄덕끄덕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쓰자 한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부호를 그대로 나올 거니까 EFX에다가 더하기 X라는 수식을 쓸 거고요 그죠?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니까 슉슉 무슨 소리? 날라가는 소리 그치? 날라가는 소리를 들어주니까 여긴 조용히 마 X가 되는 쾌거 됐니?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풀 거냐면 야 얘랑 6X 플러스 K 만나는 거 구하고 싶대 그럼 그냥 우리 보통 K만 고립시키면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6X를 그냥 싹 넘길게요 이항 시키면 여기도 6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슉 넘어가면 마이너스 6X가 되겠네 이해되니? 그치? 응응응 어? 마이너스 7X 아니야? 잠깐만 6X 넘어가서 마이너스 7X야 미안 마이너스 7X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릴 그래프는 이거고 Y는 K랑 4번 만나면 되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굉장히 따스한 얘기구만 그럼 우리 지금 연애 잘 그릴 수 있는 그래프와 약간은 궁금한 그래프가 있으니까 약간은 궁금한 그래프를 통해서 양수 쪽을 그려보자고 봤지? 처음에 거슬렀던 거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9X 세고 두 배 먼저 싹 해줄게요 더하기 20X인데 오빠 지니까 15X 슉슉 한 번 더 체크 슉슉 슉슉 됐어요 이 그림은 좀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음 미분을 한번 해볼까? 3X제곱 18X 어? 18에 넘어 보니까 뭔가 기분이 좋구만 될 것 같아 X제곱 마이너스 안 되는 거 아니야 368 더하기 5 좋아 1하고 5에서 뭘 가죠? 극값을 갖는 개꿀 그림이 되겠네 지금 그림 그릴 준비 좀 할게 어차피 음수 쪽은 안 그리니까 이렇게 할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5는 한 이 정도에 그릴게요 제가 자 자 자 지금 양수 쪽에는 방금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1하고 5에서 극값 갖는 거 체크했지 원점 지나고요 그쵸?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노란색으로 그럼 0보다 아유 눈 간지러 0에서 1 넣었을 땐 보니까 1 넣으면 16, 7이네요 1,7 이거 좀 이따 지울게 됐고요 그 다음 5는요 125 5, 25, 75 얘가 너무 크다 야 너무 음수다 이거 5, 25면은 여기 200 몇이고 이러니까 음수네 뭐만 체크했냐면 음수 차 내려가서 칠판 아래 뚫어서 내려가자 와우 가서 나중에 저쪽에서 확 올라오는 뭐 이런 꼴일 거야 그치 막 확 확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솔직히 나 지금 요 마이너스 7X는 이렇게 그릴 거거든 와우 한마디로 제가 그리고 싶은 이 그래프 전체는요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떠났다가 여기서 우엉 올라오는 이런 꼴이에요 근데 시금에서 4개인데 야 뭐 음수에서 4번 만들 수 있니 와인은 K 데리고 와봐 소리 4번 나 안 나 안 나 이런 데서 나거든 그래서 슝 올리다가 아까 저기 7이었죠 7까지만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K가 1, 2, 3, 4, 5, 6, 7 은 안 돼요 6 6, 5, 4, 3, 2, 1만 되겠네 0도 되나 0은 안 되네 그렇지 하나, 둘, 셋이니까 1, 2, 3, 4, 5, 6 그러면 21이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사실 제가 원래 이거 함수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명명하고 싶은데 뒤에 또 명명한 문제가 있어서 요 정도로 할게 보통 예를 뭐 GX 이렇게 너무 편하죠 이해되니? 어 자 이거 처음에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요런 접근이에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어떤 거 이런 거요 됐죠? 응 내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쉬운 그래프를 더하는 상황을 연출해도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야? 요 그래프를 그린 거 그리고 요 그래프에 절대값 쉬운 걸 더한다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해석하지? 양수 쪽은 X축 위에 있는 그림은 절대값을 그대로 벗으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몇 배? 두 배를 그려주고 음수 쪽은 어떻게 돼? 부을 바꿔 나오니까 삭제되는 그치?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갖다가 요 그림에 X를 더하셔서 요 시계에다가 X 더하시면 이제 10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건 뭐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요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 얘는 지금 11X라서 여기 0 될 거고 대략 그림 그려보시면 대략 그려보시면 이에요 뭐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양수 쪽은 어떻게 몇 배? 두 배로 그려주고요 음수 쪽은 삭제 이런 그림이 돼요 뭐가? 이 전체가 그림을 그린 후 양수 쪽은 두 배 음수 쪽은 삭제해서 0으로 만든다 하잖아 그 그림 특성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럼 대망에 7X 플러스 K가 어떻게 오면 돼? 푹 척 이렇게 오면 돼요 푹 척 가다가 한 번 더 푹 세 번이죠? 얘보다 살짝 내리면 푸북푹 푸북푹 푹 원점까지 어떻게 돼요? 툭 푹푹 즉 원점보단 위에 있어야 되고 스척보단 아래에 있어야 된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 번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역시 지수로그는 우리 멘탈을 깨는 거에 전문이야 아주 그냥 그치? 지금 이걸 보시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두 개가 나오면 둘의 관계부터 보라 그랬어 그치? 근데 관계 한 번 보니까 딱히 잘 안 보여 근데 이런 애가 나왔어 기울기 마일이네 그럼 분명 대칭성을 쓸 거고 사실 지수로그는 YNX 대칭 역함수의 뭐야? 대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싹 하면서 한 번 그림 보자고 사실 식만 보면 얘랑 얘랑 역함수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해보면 또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AB가 푹푹 뚫려 있다는데 여기가 E루트인가 보니까 사실 기울기가 마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가 그냥 연결할게 싹 싹 연결해 보면 여기는 몇이다? E E E루트이라는 느낌이 있죠? 평행이동적인 느낌 이거 다 알고 있지 그치? 어어 자 근데 우리 대망에 아껴왔던 역함수 좀 한번 꺼내보게 꺼내보니까 Y는 A의 X승 마일 플러스 1 얜가 봐 그치 얘 어디 있어? 그림에서 없어 어디 있냐면 그려주면 돼 한 여기 정도? 푹 이니까 푹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지수가 왕 와서 푹 이렇게 뚫고 지나갈 것 같아 제가 왜 여기 살짝 찝어보고 여기 살짝 찝어보면서 그려 놓은 줄 알죠? 여기 지금 노란색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과 길이가 어때? 완전 똑같을 거야 지금 제가 얘 뜬금없이 왜 역함수를 했냐라고 하면 앞에서 열심히 말했듯이 역함수 대표이기도 하고 얘랑 이 놈 이 놈 이 놈이 사실은 얘였으면 좋겠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얘가 똑같이 생기네가 적당히 평행이동돼서 얘가 된 겁니다 그쵸? 지금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돼서 얘가 돼요 자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 이 점이 이 점하고 완전 대칭점이죠 YNX 대칭점이야 여기 이 루트인데 지금 이 루트 맞죠? 근데 네네 돼있죠? 이 점을 방금 보여줬죠?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점이 될까? 평행 이동하면 돼요 Y축으로 내리고 X축으로 증가하면 돼 얘를 딱 봐도 느껴지죠? Y축으로 1만큼 내리고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얘가 됩니다 즉 여기가 1, 1이에요 그 말은 뭐다? 여기 파란색 길이가 몇이야? 루트 2 와 이거 진짜 개쩌네요 왜냐면 지금 이거 왜 나온 거야? 결과적으로 물론 상각형 넓이를 어쩌고저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 때문에 나온 거라고? 역함수와의 관계 동일한 그래프니까 평행 이동돼서 온 거구나 라는 생각 어떻게 휙휙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끌어내려고 있었던 거야 즉 결론만 말하면 루트 2 파란 점부터 루트 2 루트 2 즉 3루트 2 빨간색이 3루트 2 이면서 시작점과 끝점이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이 전체는 4 4 4루트 2 3루트를 들고 가니까 어떻게 또 대칭으로 들고 가니까 남은 짜투리 노란색들은 몇이에요? 2분의 1 루트 2 가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치? 끝났지? 야 이 점자표 몇이야?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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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하고 대칭했던 이 점이죠 2분의 1 루트 2 라니까 요점을 뭐라고 할까? B'이라고 할까? 이름을 멋있게 B' 자 여기다 쓸까요? B' 뭐였어? 2분의 1 컵마다도 보고 베끼게 휙휙휙휙 2분의 7 이러한 점이었겠네 그치 이제 얘기 안해 덜컥 해보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거니까 X값이 2분의 1이고 직방에 방금 넣어보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점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 점을 싹 모셔오셔서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A 그럼 A 2분의 7은 A의 2분의 1 플러스 1이야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정답 좀 봅시다 정답이 무슨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A, B, C C점을 한번 구할게요 얘는 납돈 일단 여기까지만 납돈 차가닥 C는요 갔을까? 0, 2분의 1이죠 요식에다 0 넣은 거니까 맞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A부터 B까지 주어져 있어요 자 2분의 1 곱하기 고개 꺾어서 밑변 2루트 2 문제 써있죠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 다음에 뭐요? 높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모르는 사람 없지? 루트 2분의 지금 보니까 요거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다시 말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변 2루트 2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누기 2분의 1은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이 미친 친절함 봤지? A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휘리릭 넘기면 암산 시작한다 2분의 5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 해주니까 지금 말하면서 까먹긴 했지만 난 빨리 구해야지 2분의 5 5분의 2 25분의 4 어씨이 뒤질 뻔 요걸 휘리릭 팍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몇이야? 25분의 96 25분의 96 맞죠? 100에서 뺀 거니까 정답은 25분의 96 되겠음 그럼 50 곱한 거니까 96에 2배? 하면 되겠다 192 192 뭐 이런 거였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멘탈 깨버리는 거지 이건 뭐 근데 내가 말했잖아 삼각함수가 그래프가 나오면 주기성과 대칭성을 쓰는 거고 그치 적분이 나와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치? 지수로그는 뭔가 멘탈이 털렸을 때 항상 기본 생각 해줘야 돼 얘네들은 역함수의 대표다 대칭의 대표다 그리고 모든 점들은 표현 가능하지만 이 교점은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알고 있지? 당이랑 지수 당이랑 로그는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생각 하시면서 A, B를 막 구하려고 하시면 힘들어 힘들어 드디어 최고 난이도 문제 수2가 나왔고 3차 함수구만 한번 해보자고 일단 문제를 읽어본 최고차 함수 1 감사 감사 이러고도 고맙죠 FX 나왔고요 3차 함수 GX는 정의를 해줬는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적당히 3만큼 평행이동돼 되고 얘는 뭐 조금 우리 경험상 미분계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치? 자 F5의 값을 구하는 건데 가조건 나조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가조건부터 쓰셔야 돼요 나는 뭔가 완성된다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그치? 가 한번 보시면 연속이라는데 이것도 웃긴 얘기야 야 얘는 원래 연속이야 좌우 위아래 들어도 계속 연속이에요 얘가 좀 문제가 있나본데 얘를 한번 싹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이 하나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뭐 이렇게 뭐 적당히 하나 삼차하면서 그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가상의 FX입니다 가상의 FX 만약 FX 이렇게 생겼더라면 자 한 점을 한번 볼 건데 제가 이런 점 한번 봐주세요 이걸 제가 P라고 할게요 이 점을 왜 보는지는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야 P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야 P,FP 여기가 근데 여기 H 보면 이 H가 사실 0보다 살짝 큰 거 그러니까 조그만 양수야 0.001 정도 그러니까 애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P를 넣으면 딴 거 보지 마 여기만 봐 P보다 살짝 크다 P보다 살짝 작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그래 봐야 꽤 양수여서 살짝 하든 살짝 작든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때?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한번 절대값을 조용히 그냥 벗을게요 왕 H 이런 거예요 자 언제요? P라는 값에서 FX값이 양수일 때입니다 즉 FP가 양수일 때는 즉 X값이 넣었을 때 함수가 만약 X축보다 위에 있다면 양수라면 절대값은 어때? 그냥 넣는다 그럼 우리 이거 맨날 하는 거 있죠? 미분계수 정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한번 할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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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해도 돼 그냥 왜? 뭐 하면 되지 왜? 뭐 이거 이거 FP 플러스 H 빼기 뭐 FP 이거 있지 않나? 이거 해주면 돼요 맞죠? 그럼 여기 뭐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뭐 FP, P 물론 우미분계수입니다 오른쪽인데 뭐 지금은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맞지? 얘도 리밋 받아주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잠시만 수식이 이거죠? 잘못 써놨는데 내가 그럼 빼기니까 플러스 됐죠 이제 마이너스 이거 내려갔어요 동일하니까 여기도 FP 해서 뭐 EF'P구나 어 여기는 뭐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프라임으로 써야지 우미분계수나 절미분계수나 똑같아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내가 X값을 결정해서 넣었을 때 그 Y값 즉 함수값이 양수 쪽에 있다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EF'P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됐냐? 지금 말한 거 다 수식으로 옮길 거니까 일단 잘 들어놓고 다시 한번 이번엔 음수 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러네 여기에만 P가 있으면 똑같아요 P보다 살짝 크나 살짝 작으나 어차피에는 음수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삭삭 부호를 바꾸겠죠? 그럼 아까랑 어떤 결과가 나와? 그냥 개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만 나가? 마이너스만 밖으로 나가고 안쪽이 완전히 어때? 똑같이 생겼죠? 굳이 한번 더 쓸게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처럼 슥슥 뜯어고 치면 오른쪽으로 보면 뭐 미분계수 자미용계수 상관없이 그냥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결과가 마이너스 EF'P 가 될 거예요 자 정리하자 너네가 넣는 값이 중요한 거기도 한데 그 나온 결과 함수값이 양수면 그냥 EF'P 음수면 마이너스 EF'P 가 나온다 라는 얘기야 되니? 이거 정리해줄까 수식으로 잠깐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얼마나 중요한지 빨간색으로 간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딱 영대의 애들 이런 애들 귀여워 겁나 귀여워 여기 이런 애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 P를 쏙 넣어서 의미의미 보내 볼게 자 리밋에서 H0 플러스 이게 중요해서 이번엔 강조할게요 했던 얘는 P가 넣으면 0인데 살짝 오른쪽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벗습니다 음 F P 플러스 H 나는 뭐 양수니까 그냥 벗어야지 이래서 그래 알겠지? P보다 살짝 크다 F, P는 0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나는 부호를 어때요? P가 살짝 작으니까 음수죠? 어? 그러니까 나는 부호를 바꿔야 되네?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까랑은 달리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어?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다시 또 정리해가지고 또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지? 라는 믿음으로 한번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어떤 결과 넣었는지 한번 봐봐 F, P가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 뒤에다 귀신처럼 써줘야겠다 귀신 같죠? 더하기 마이너스 H로 나는 쓰고 싶어 왜? 위에가 F, P마, H니까 그리고 귀신처럼 어차피 귀신 같은 0이죠 F, P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고 싶어요 부호 안 맞죠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받아야 됩니다 왜? 마, 마, 풀로 만들어야 그대로 나올 때 0이에요 다 이건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쓴 겁니다 자 해봅시다 0 플러스로 보내니까 너네 이거 뭐니? P보다 살짝 큰 데서의 미분계수 즉 우미분계수요 자 얘는 뭐죠?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니까 0 플러스로 보내는 얘는 0보다 살짝 큰 게 아니라 살짝 작은 거예요 P보다 살짝 왼쪽에서의 뭐야? 좌미분계수요 얘는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할게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아까랑 부호가 중간에 반대로 보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0이 되는 데서는요 우미분계수가 뭐 여기 미분계수 적당한 거 이런 걸 거고요 좌미분계수가 적당한 걸 텐데 줄이 어때?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보다 0이에요 0 그래서 이건 야 우미분계수 오른쪽 기울기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그 기울기겠지 좌미분계수요 어차피 그 기울기겠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뭐가 돼? 0이 돼버린다 라는 얘기 그래서 얘가 어? 이번엔 0이 되네 이 세 가지를 반영한 수식 갈 거고 나 이거 지울 거니까 이 그림 보고 싶으면 다시 돌려서 봐 알겠지? 세 가지였어요 양수의 결과 나오는 거 음수의 결과 나오는 거 0의 결과 나오는 거 아! 음에서 양 말고 음에서 양 말고 양에서 음은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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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좌미분계수와 음이분계수의 차기 때문에 0입니다 이 모든 걸 제가 정투더 리 해서 GX를 쓰도록 할게요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땠어요 아까 맨 첫 번째 상황이었죠 양수면 얘는 어떻게 돼? FX마삼 나오고 그 뒤에는 곱하기 2F'X가 된다 됐니? 자 FX가 만약 음수였다면 FX마삼 곱하기 마이너스 2F'X 된다라고 아까 내가 열심히 말했다 마지막 FX가 만약 0이라면 어이구 너무 짧다 뭐였어? 뒤에 있는 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차이인데 둘이 점점 같은 값으로 가니까 0이 되는 거 보셨죠? FX마삼 곱하기 0이 돼요 오우 우리 알고 있었어요 얘가 연속이라고 말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얘는 정상적인 3차라 항상 연속이라는 걸 그래서 이 함수가 딱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GX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얘가 왜 불연속이 되고 어떻게 연속을 만들지 한번 볼게 예시 하나만 준비한다 대충 예시 하나에요 그냥 뭐 적절히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대충 그 요점을 우리 또 P라고 할게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기울기가 1이야 알겠죠? 자 이 점을 통과할 때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자고 얘는 신경 쓰지 마 얘는 항상 연속이라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P보다 살짝 왼쪽에서는요 얘를 택하죠 왜? FX가 음수니까 얘를 택해야 돼 P보다 살짝 왼쪽에서는 음 FX 음수네 그럼 너지 그럼 여기다 넣어봐야지 하니까 아까 기울기 제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상의 상상이야 지금 해보는 거야 그럼 요 왼쪽에서는 무슨 값이 나온다? 마 2라는 값을 뱉어요 누가? 얘가요 그리고 그 점이 되는 순간에는요 FX가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0이 돼요 그죠? 그 P를 살짝 지나면 어떻게 돼? FX 양수되면서 기울기 1에 가까우니까 얘가 거의 뭐가 돼? 2가 되는 거예요 자 P를 통과하는 동안에 요 뒤에 붙어있는 식들이 난장치는 거 보이시죠? 야 나 마 2할래 나 0할래 나 2할래 이런단 말이야 연속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P에서는 결국 연속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생기면 즉 뚫는 근이 생기면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왼쪽 그리고 P 오른쪽 통과하는 동안엔 기울기가 음수로 표현되고 그리고 얘는 0이 되고요 기울기가 양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2배가 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에러가 생기고 불연속이 생긴다 자 왜 불연속이 생긴다고? FX가 뚫는 근을 가지면 불연속이 생긴다라는 거 몇 개 된 양 볼게 한번 그럼 우리가 사실 3차 하면 제일 즐기는 뭐 있죠? 이런 거 있죠? 푹 뭐 이런 애 있죠? 그렇죠? 이런 점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이 점 바로 전에는 FX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보지 말라 그랬어 얘만 봐 양수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 0이죠? 그럼 얘가 점점점점 0으로 와서 0이에요 점 P에서는 FX 0이니까 0 되고요 살짝 지나가면 또 FX의 양수이니까 이걸 택하게 돼서 기울기가 점점 0으로 다가가니까 0이라고 할게요 어? 이럴 땐 또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FX가 근을 가질 때 불연속이 생기는 게 아니라 뚫는 근을 가질 때 이런 근을 가질 때 충분히 불연속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얘는 언제나 연속 뒤에 붙어 있는 언제 불연속이야? 뚫는 근을 가질 때 불연속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어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으로 우리 FX를 상상해 봐야 되는데 상상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거는 뭐예요? 역시 우리 스크비지 그치? 저도 사실 얘부터 해봤는데 얘가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자 첫 번째로 할 거는요 스크비지입니다 스크비지 푹 얘를 FX라고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GX가 나와줘야 되는데 GX가 언제나 연속이어야 돼 자 드디어 얘가 불연속인 부분이 빛을 박을 때가 왔어 야 여기 불연속이네 이 점에서 맞아요? 무조건이죠 여기서는 연속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불연속을 누군가 막아줘야 되는데 누가 막아줄 거야? 드디어 나왔어 얘가 막아줄 거야 야 연속이 불연속이네 막아주려면 뭐가 돼야 되냐 0이 돼야 되지 어? 너 좌극 우 감수값이 병맛이네? 난 연속이니까 내가 다 0으로 만들어 줄게 좌극 우 감수값 0 0 0 들어 가서 꽝 끝내면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동 이게 FX니까 FX 평행이동 돼서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돼 평행이동은 파란색으로 읽을게요 제가 평행이동해서요. 애가 옹스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봐봐. 노란스점에서 아 우린 불연속이야. 나는 왼쪽에서는 음수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양수 나올 거고 함수값에서는 0 나온 애인데 누가 도와줘? 야 내가 0되면서 도와줄게. 누구야? fx마삼 이름 써놓을게. fx마삼이 걱정하지마. 네가 불연속인 점에서 내가 0이 되면서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앞에서 봤었던 나 조건 한번 볼게. gx는 서로 다른 내실금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fx마삼이 식은 어디서 갔는지 한번 볼게. 당연히 하나, 둘 갔습니다. 4개 가지라 그랬는데. 다음. 여기가 상상 중요해요. 뒤에가. 이 뒤에 언제 식은 갔지? 아까 했었는데. 스텝할 때. 얘는 다 0이 되니까. 여기서 실근 하나 가져요. 맞죠? 총 4개를 갖는다 그랬는데. 하나, 둘, 셋 준비해서. 아, 3개밖에 안 돼. 이러지마, 이러지마. 방금 했었잖아. 기울기 여기 스텝하는 거. 여기도 봐야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실근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프라임이 몇이야? 0이거든. 그래서 얘 뭐 된다? 0이요. 얘 뭐 된다? 0이요. 그래서 얘는, 미안, 다시 할게요. 음수 쪽이니까, 이거죠, 그렇죠? 얘가 0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된다? 10이 될 것 같아. 자, 정리해보면, 얘는요. 이 뒤에 부분 수식이 0이 되는 건데, 확실히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는 함수값, 좌극, 다 0이 되면서 0이 되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0이 돼? 하면, 그래프가 음수 파트니까, 얘가 될 때인데, 진짜 기울기가 0이니까, 얘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식 근 두 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FX마삼에서 근 몇 개 얻을 수 있다? 하나, 두 개 얻을 수 있고요. 연속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우리 좀 전에 그렸었던 에러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 끝내기 전에. 그럼 얘도 되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스톱, 얘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수 부분이니까, 얘가 0이 될 건데, 그럼 여기도 실근 하나, 그렇죠? 여기는 스톱하는 거니까 실근 둘, 그리고 얘가 만약에 3만큼 이동돼서 도와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지금 우리 불연속 일어나는 데가 이번엔 여기지? 너 이 FX3만큼 이동해서 저 불연속된 데 막아줄 수 있어? 못 막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더 안 돼요. 이건 진짜 개판이라 안 돼.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애들은, 노답이에요, 이거. 불연속점 3개 생기는데, 이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FX 마사미 가서, 내가 널 0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안 돼. 그래서 얘는 또 탈락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근 4개를 갖는다 그랬는데, 지금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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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인가 보다. 그치? 근데 그 합이 뭐 또 7이래. 그치? 뭐 그런가 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여기 알파라고 아까 첫 번째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알파1이고요. 알파2는 지금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등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2대1 등분 아시죠, 이거? 그걸 따라갈 거고, 문제에서 정보를 줬을 거야. 자, 음, 됐네요. 3만큼이, 오케이. 이 정보를 줬네요. 파란색이 3만큼이 더한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 얘가 그대로 3만큼 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3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 표현의 세계도 여기서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1, 1, 1입니다. 지금 알파2는 알파1 더하기 2, 알파3는 알파1 더하기 3, 맞죠? 알파4는 알파1 더하기 몇이냐,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은 6이구나. 알파1, 투, 쓰리, 포.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 평행이동량이 3이에요. 그렇죠? 딱 그래프가 스톱하는 걸 여기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3만큼 이동해야 되죠, 이거.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알파1 더하기 11이 되는군요. 이게 뭐 몇이라는 거야, 아까? 7이야?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아, 마일이네,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실근은 마일, 여기는 1, 2,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야, 나보다.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정답은 F5네요. 이 흰색 그래프를 구하면 되는 건데 다 구해져 있네요. 다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야. 됐어. 지우자. 꿀이죠. 마일에서 스톱, 2에서 푹이니까 스톱, 푹. 최고 차항에서 이익은 거 아까 봤죠? 엄청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바로 정답 FX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이거 그러면? 마지막에 뭐 넣으라고? 5 넣어달라고? 6, 6이 30, 6 곱하기 3 되겠네요. 뭐 한 108 정도 되나 보다. 됐지? 엄청 어려운데 사실 지금 여기 앞 써있는 이 GX 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아까 저도 하는 거 보셨죠? FX 몇 개 그려보면서 스톱하는 거 뚫는 거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 이미 수능 기출에서 충분히 좌비분계수와 우비분계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었어. 그걸 바탕으로 총총총 풀어주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3차 이거는 아마 대부분 이것부터 생각할 거야. 그치? 그래서 좀 더 낫지 않았나. 여튼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 고난도 문제들이 상당량 어렵다는 거 그리고 다른 문항들은 충분히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받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선택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